살아생전, 그와 희노애락을 함께한 많은 배우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는데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극에 빈소를 찾는 이들의 모습은 비통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작년 63세로 짧은 생을 마감한 고 김종학 감독. 비록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기고 간 주옥 같은 작품은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한데요. 81년 수사 반장으로 드라마 연출로 데뷔한 김종학 감독. 배우 최시라를 스타덤에 올렸던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 이어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국민 드라마 모래시계까지 성공시키며 세상에 그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02년 드라마 태왕사신기로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전에 성공하며 자신의 화려한 필로그램을 완성한 거장 김종학 감독. 방송 대상. 김종학 프로듀서. 김종학 프로듀서. 같이 고생해주신 연기자분, 스태프분들. 그리고 송진아 작가와 함께 이 상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와 탁월한 연출력이 돋보였던 고 김종학 감독. 그런 그에 대해 배우들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분이 시민 배출하는 건 뛰어나세요. 아주 뛰어난 눈을 갖고 계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감독님을 진짜 존경하게 됐고. 김종학 감독님께서요. 정말 이만큼 움직여야 돼? 고객은 여기서 또 이만큼 돌아야 돼? 그거를 다 가르쳐주셨어요. 손잡고 다니시면서. 행동을 주로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역시 김종학 감독이시구나. 무섭기로 소문난 김종학 감독이었지만. 사실 촬영장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배우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연출가였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는 함께했던 많은 이들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빈소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형 아버지지 같으신 분이었고 많이 가르침을 받았고. 되게 큰 산 같은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놀랬고요. 우리나라에 정말 거장 감독님을 이렇게 잃게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동료들이나 고배들이나 선배도. 당신 이름 김종학이는 이름이 오르내릴 때마다 살아있는 김종학이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일을 즐겨야 되잖아요. 즐기면서 자기가 탄생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가슴에 담았다고 생각해. 영원히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깝네요. 이런 분들이 끝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셨어야 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지영씨. 네 연애가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 두 가지 취재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 고영욱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2차 공판 당시 고영욱 측이 제출했던 피해자 A양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와 피해자 A양의 출석 여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피해 사실을 본인의 입으로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공판에서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피해자 A양과 그녀의 지인 그리고 문자복원기술자 E씨 이렇게 세 명 모두 불출석해 재판정에는 고영욱 혼자 섰는데요. 재판부는 이날 고영욱 측이 제시한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해자 A양이 중요한 증인이라고 판단해 재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이날 재판이 마지막 변론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차기에 그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모든 변론을 마무리해 짚고 고영욱 씨에 대한 재판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1심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팔찌 붙잡 10년을 고용한 상황. 이제 침묵을 할 수 있는 이중으로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